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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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를 사랑해 안아주세요! 사랑해! 다시 한 번 L L O V E 처음부터 한 번 가볼게요 친구야 시작!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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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를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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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? L O 위 E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입이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L O 위 E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L O O O O 위 E E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? 친구야 게 아니라 앞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나야 나는 너를 사랑해 누나야 나는 너를 사랑해 누나야 나는 너를 사랑해 앞사람의 성함을 알아야겠죠? 자 시작 누나야 나는 너를 사랑해 누나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나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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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근데 이거 어르신들한테 어려워졌죠? 사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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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아니면 작은 하트, 어르신들 요즘 작은 하트 다 아시거든요? 이렇게 해서 사랑해, 사랑해 사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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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, 사랑해 제가 좀 소상 가서 이거 했는데 이렇게 해서 잘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한 번만 더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볼게요 앞사람에 이 이름을 넣어서 가볼게요 친구야, 나는 너를 사랑해 준비! 시작! 친구야, 나는 너를 사랑해 친구야,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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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, 사랑해, 사랑해 근데 여러분, 여러분들이 이걸로 연습하셔야 돼요. 다시 한 번 N O O V I E 자 이거 여러분 다음주까지 연습해 보세요. 제가 확인할 거예요. 다시 한 번 N O O I E E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끝까지 저희 주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